아껴네.. 여기가 어디냐고.. 비밀이지 내가 누구냐고? 그건 나의 필요 없을텐데 왜? 두려워? 아니, 무서워? 하지만 난 무서운것도 두려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 어떻게? 네가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뭐 네가 나에게 하는 짓을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나에게 하는 짓을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잊었어? 하게 감동자실 느끼지 못하는데 네가 한 짓을 기억하겠어 그건 그렇고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궁금하지 않아? 네가 여기 온 이유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네가 여기 온 이유 네가 데려왔어 네가 데려왔어 네가 데려왔어 널 널 왜 데려왔을까? 네가 네가 데려왔을까? 응? 너한테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잖아 그러니 네가 한 짓도 이렇게 만나겠지 왜 뭔가 떠올라? 잘 생각해봐 네가 했던 짓이 무엇이지? 그때 온나 그때 온나 아직도 모르겠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야,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오늘 내가 너한테 감정을 느끼게 해줄 거야. 조금이나마 마음에 다져보는 게 어때? 아, 그거 풀려고? 아니, 풀기 싫은데 어쩌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 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도 그랬다 이러던데. 조금만 기다려. 하나씩 하나씩 해줄 테니까. 마취하고 난 다음에 네 머리를 열 거야. 네 머리를 열어서 그 아닌 뇌를 꺼내서 감정을 느끼게 해줄 거야. 내가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그것도 해줄 테니까. 그럼 너도 감정을 느끼게 되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게 될 거야.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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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뜯지 마셔 앙금 고통 쏠테니깐 말했지 넌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고통 쏠테니깐 천천히 들이마셔 천천히 봐라 이제 이 모드에 잘라서 열고 난 더 눈을 꺼내서 네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줄게 알았지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움직이면 너 왔어 복숨 버린 거야 알았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알았지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다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다 네가 움직일 건 아니고 그래서 묶어놓은 거야 알았어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거야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좋으니까 혹은 지냈다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 알았지 자 자 자유 자자였다 어디 한번 열어보니까 이 핀셋으로 잡고 이걸로 잡고 열면 되겠다 자 자 자 자 이상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 많이 닿았구나 아 이상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 많이 닿았구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다가 감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명확력의 조금만 참아. 금방 될거니까. 니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 전부 넣어줄테니까 조금만 참아. 자. 이 정도 꺼낼 수 있겠지? 이제 꺼내볼까? 자. 꺼내볼까? 꺼내볼까? 네. 이사하게 되고 싶어 가만히 있어왔을 땐 내가 이사하게 되고 싶어 그건 난 모르겠지 그거는 깜짝이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링렬권에서 네가 느끼지 못한 감정들 좀 더 심어놓은거야 조금 조금 안잡아 그럼 네가 느낀 감정들 느끼지 못한 감정들 하나둘 생길테니까 말이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무서운 감정 무서움을 느끼는 감정 이쪽에다가 공포 느끼는 감정 두려운 감정 이쪽에다가 잣을 먹으면 끝도 고프는 감정 까지 새벽감정 나와주시 일단 됐다. 이제 마음 안이만 하면 되겠어.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시 뜰을 집어넣고 네 머리를 닫아줄게. 조금만 참아. 나중에 네가 느낄 감정도에 대해서 기대되는데. 네. 잘 씻었네. 됐다. 거의 다 됐어. 근데 내가 아까 실수로 감정을 하는 도중 다른 감정까지 넣게 되었는데. 이 감정은 잘못 나온 감정이기도 하고. 실수로 인해 상처를 냈거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럼 난 이만. 나머지는 네가 안아서 네가 안을게 감정에 대해 많이 기대되는데 난 이것만 보여주고 하지. 난 이것만 보여주고 하지. Oka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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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